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가온 후에 아침에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유가온 후라서 얼마나 깨끗하게 신선하고 공기도 맑고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같이 다들 예쁜 모습들 우리집 연못입니다 연못에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물고기하고 아가하고 연못에 잠길뻔했네 흠흠 선유도 선유도 이렇게 달렸고 고마워 소나무 분재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잘 예쁘게 잘 바꿔놨습니다 선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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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유 선유 다는 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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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아날밤지에 오늘 수아날밤지에 아우 연물 한번 보십시오 연고채 백년이 한 송이 딱 이렇게 피었습니다 음 이렇게 한 송이가 피면서 올걸 한 송이 피어서 바라며 한들한들 이쁘다 소나무 분재 요번에 소나무 분재를 한 다섯개 구매했습니다 잘 키워놓으신 분이 아파트로 이사간다고 저희들 보고 살아있어요 우리가 사왔습니다 이것도 문이 인동초인데 아 늦게 이렇게 아치에다 심었는데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억자마도 소품 물하게다가 이렇게 하나씩 음 띄우니까 그 나름대로 음 운치도 있고 음 이쁜것 같습니다 음 음 요번에 멋진 이쁘수기 이쁘수기 한 점 잘 구입했습니다 이쁘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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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들 한번 보십시오 자연 이쁘 아 생이는 모습이 꼭 거북이 같은데 거북이가 이게 등이고 이거는 머리 이렇게 숙이가 있는 모습 같다고 다들 이야기 하네요 이거는 도라지 벽꽃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이쁘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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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같이 이렇게 넣어드릴 뿐요 이쁘수기 lebi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